워시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 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주만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아티스트입니다. 7 & Free? 역시 7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느낌이 좋아. 저희 채널명처럼. Q&T 알지마스, 월디가 여기에 참여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겠죠, 이게? 안즈 앤 엠즈?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요청을 주셨냐 알고 있죠? 제가 월디의 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디가 참여한 트랙들은 제가 쏙쏙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T랑 알지마스까지도 여기 있네요. 이 Q&T라는 스트리머는 점점 래퍼로서의 영역을 진짜 많이 넓혀가고 있는 스트리머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GTA 게임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사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즈 앤 엠즈? 들어볼게요. 야오 켈레스 깨렌툴. 어쿠스틱한데 오로튠이 있네. 오로튠이 들어간 세레나데 같네. 음악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재밌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하. 곡의 전개 방식이 재미있어 저는 월디 같은 오리지널리티 있는 래퍼들이 어떻게 랩을 할지 궁금해 알지 마시네요 괜찮은데? 네 네 네 음 오 오케이 음흠 평소에 듣지 못한 스타일이어서 약간 적응은 안되는데 곡은 재미있어 이제 월디벌스만 기다리고 있어 pain 네 너프가 어허허허 프플 헤이즈 오우 어우 좋은데? 어우 잘해 역시 월디는 월디다 어우 잘해요 잘해 되게 고백하는 세레나데의 송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오르툰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하이팟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평소에 제가 듣던 바이브의 음악은 아니라서 조금 낯설기는 한데 어 그래도 되게 괜찮았어요 Q&T부터 시작해서 알지마스 월디까지 이렇게 가는데 뭔가 텐션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월디는 월디네요 어떤 트랙을 갖다 놔도 월디만의 바이브로 기가 막히게 벌스를 잘 뽑아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놀라고 갑니다 놀라고 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감사합니다